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했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후회 없고 정말 노래가 나한테 이만큼 행복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팀 메이플라이가 1만점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3명은 2번부터 진짜 후회 없이 했다 보컬 유닛 대결 승자는 메이플라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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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오늘 무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른 팀과 서먹서먹한 일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뜻깊고 재밌는 일이었고 이렇게 재밌는 좋은 친구들을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자 너무 열림 이런든 넷 매일 총 황 기블라이 황 기블라이 엑ifs 공유할 수 있어서 부준의 소매님의 색이 진짜 돋보인다.